전국에 계신 에듀온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예금일방강사 이종학입니다. 와 벌써 2025년에 데뷔 커리큘럼 가이드를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드리는 순간이 왔습니다. 2024년도 시험을 마무리하고 또 여러분들 이제 합격자 모임 면접 특강 이런 것까지 함께 하면서 또 이제 아주 기분 좋은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잠깐의 정비 시간을 거쳐 이제 또 2025년도 데뷔 강의로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고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이제 2025년도에도 시험이 있다는 것을 우정사업본부가 공식화해줬습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아주 일찌감치 시험이 있어요 라고 하는 걸 밝혀줬거든요. 원래는 이게 막 닥쳐가지고 한 5달쯤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번에 시험 볼 거예요. 몇 명 뽑을 거예요. 라고 굉장히 무뚝뚝한 약간 이제 티스러운 이런 모습들 많이 보여줬는데 이제 우리의 입장을 조금은 이해를 해줬나 봐요. 수험생들의 이 고민들을 좀 받아들여서 뭔가 약간 좀 이렇게 정서적 교감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 일찌감치 이제 시험이 있음을 밝혀주어서 우리가 대비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이제 확신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또 확보할 수 있게 됐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올해 이제 시험 대비를 하면서 제가 우리 에디온하고 많은 얘기를 이제 거쳤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우편 및 금융상식 강사로 일단 에디온에 처음 이제 나타나서 여러분들하고 인사하고 강의 진행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제가 1년 지나고 1년 지나고 하는 사이에 아 이게 엄청난 변화들이 왔어요. 일단 우편하고 금융이 감옥이 갈라지더니만 그러더니 또 급기야 금융안에서도 예금과 보험이 갈라졌어요. 그게 이제 2024년도 시험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감옥 개편이 막 줄줄이 줄줄이 계속 연달아 이제 있게 되면서 제가 지금 점점 과목을 하나씩 하나씩 좀 이제 맞춤형으로 좀 바꾸고 있는 과정입니다. 처음에 이제 보험 과목 말고 이제 나머지 두 개만 집중하자 이렇게 했다가 또 이제 올해 시험 지나면서 야 이제 이런 정도의 시험 패턴이라면 이제 애쉬 당초부터 처음에 한 과목을 전문적으로 맡으려고 들어왔었던 거니까 그거를 이제 나한테 가장 강의를 다 해보니까 나한테 가장 적성에 맞고 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강의가 무엇인가 이렇게 보니까 그게 바로 이제 예금 쪽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2024년도에 저랑 같이 호흡 맞춰서 또 이제 열심히 공부해 주신 선배 수험생 여러분 또 이제 저랑 같이 공부했는데 또 다시 저랑 만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여러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라고 감히 주장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금 일반 과목으로 전문성을 갖추기로 이렇게 전략을 이제 수정했습니다. 혹여라도 보험 안 했을 때도 아우 보험 강의는 왜 없나요 하신 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조금 그리고 이제 우편에 대해서도 그런 말씀해 주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뭐 그 아쉬움 저도 매우 커요. 이렇게 다 준비해놓고 교재도 다 만들고 이렇게 다 해서 이제 어? 전진만 하면 돼. 한 2, 3년 이렇게 교재도 정비가 됐으니까 이제 뛰어나갈까? 하는데 아니 그렇다고 제가 60문제를 다 커버를 한다. 혼자서 와 이렇게 하면은 어 이거는 저도 부담이고 여러분들한테도 별로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그게 합쳐서 뭐 20문제 어? 남짓 됐을 때에야 그걸 한 과목으로 하고 쳐서 그냥 고개 맞춰서 강의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어 이제 이 과목이 다 찢어져서 예금만 하더라도 20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그 누구보다도 전문성을 가지고 제가 또 오랜 어 강의 경력이 있으니까 그런 노하우를 막 쏟아내서 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결의로 과목을 이렇게 또 초점을 맞춰 온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고점 감안하셔가지고 어 저와 회사와 뭐 이런 데 판단을 좀 잘 존중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그런 만큼 제 이제 힘을 에너지를 예금일반에 정말 특화시켜가지고 어 이제 시간에 쫓겨가지고 미쳐 여러분들하고 소통하지 못했던 거 그게 정말 아쉬웠거든요. 온라인이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 많이 찾아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해 볼까 하고 2025년 계획을 이제 짜봤습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한테 처음 선 보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흔쾌히 받아주시고 이런 과정이 이번 시간에 의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테지만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제 저 처음 보신 분들이 저 보고 어우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뭐 이러는 것보다는 저를 좀 만만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 보신 분들도 저 친숙하게 잘 좀 봐주시면서 이번 커리큘럼 가이드 같이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우 막 저보다 더 크게 사진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제 예쁘게 뽀샤시하게 뽀샵한 사진이 특 튀어나왔는데 어 이게 이제 제 소개를 또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또 그래도 이제 간략하게 자기소개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집어넣었습니다. 쑥스럽지만 집어넣었는데 어 저는 뭐 정책 공부하는 사람이고요. 행정학에서도 정책 공부하는 사람이고 어 이제 끝까지 한번 정책에서 전문가가 돼보자 하는 마음으로 어 공부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제가 경제학 공부를 여기다가 이제 굳이 이제 졸업을 안 해서 써놓지는 않았는데 어 제가 이제 석사 과정을 어 경제학 쪽을 또 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학교에서. 네 그래서 그런 이력도 있어요. 제가 이 석사 과정만 세 번 다닌 어 예 뭐 그런 이제 이력이 있고 졸업은 한 군데에서 했지만 어 세 세 군데를 전공을 다 달리해서 관심 있는 분야들을 다 한번 맛을 봤어요. 경제학도 한번 해보고 사회복지학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맛을 봤는데 어 이제 그러면서도 뭐 학부 때부터 계속 해왔던 행정학 특히 거기 관심 많은 정책학 이런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어 그러한 사람이에요. 네 그렇긴 한데 경제에 무관하게 이렇게 막 흘러다닌 게 아니다. 어 제가 금융이나 경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농후하기 때문에 어 그 부분에 대한 공부들이 이 안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정책이라고 하는 게 모든 걸 다 포괄하는 개념이어서 이 안에서도 제가 계속 공부해왔던 그런 이제 정책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이제 또 이 경제 금융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하지 많습니다. 제가 그렇게 가진 배경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막 쏟아낼 거예요. 네 그게 여러분들한테 다 살이 되고 또 피가 되고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적으로 그게 어 이제 현실화될 겁니다. 네 그런 말씀 드려보고 제가 지금은 이제 에듀온 예금일반 강사이고요. 학원을 또 운영을 오랫동안 또 하고 있어요. 학원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에 아 왜 이렇게 공무원 많이 안 하죠? 아 네 아 참 여기 하소연하는 데 아니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오랫동안 공무원 학원을 했다는 이력을 소개해드렸는데 이거 이제 왜 소개를 해드렸냐면은 딴 게 아니라 어 그만큼 제가 오랜 시간 수험생 만나오고 있고 수험생하고 그냥 이렇게 강의 시간에 인강으로 딱 이렇게 만나갖고 뭐 강의만 막 하고 그러고서 딱 그냥 끝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 현장에서 수험생들 직접 다 대면해서 상담하고 학습계획 잡아주고 어 그리고 이제 어 멘탈도 좀 이렇게 관리를 같이 하고 뭐 이렇게 해온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아쉬웠던 게 뭐라고 했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다. 저는 여러분들 만나는 거 너무너무 즐겁거든요. 즐겁고 행복하고 또 같이 어 또 뭔가 목표를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협력해서 나아간다는 게 주는 그 일차감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 에너지가 저도 굉장히 어 삶의 활력소가 돼요.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험생을 할 때마다 저는 매년 반복적으로 수험생과 같은 입장이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도 저한테 이제 의지 많이 하셔야 되지만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에너지에 어 의존하는 어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 과정을 저도 해치고 나갈 수 있어요. 저 혼자 그냥 여기서 아 그냥 의무적으로 강의만 하고 이거 이거 힘들어서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이런 경험을 가지고 좀 소통해서 제가 가진 또 노하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임상 실험을 많이 해놓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 수험생들 여러분들의 선배 수험생들이 걸어갔던 길.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임상 실험 결과 많이 아니까 어 이렇게 사실은 몇 마디 대화만 좀 나눠보면 그럼 지금 어떤 상태에서 무슨 고민을 하는지가 다 파악이 돼요. 솔직히 이 점쟁이 수준 비슷하게 됐어요. 제가 점 보고 이런 거는 되게 싫어해서 그런 거는 하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비슷한 그런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점을 치듯이 하는 건 아니고 어 이렇게 어 말씀하시는 패턴을 보면 아 요런 고민이구나 아 요런 케이스구나 제가 이렇게 유형화해 놓은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어 부합하는 것 같다. 요렇게 해가지고 드릴 조언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디 인터넷에 떠도는 나 공부해 본 사람인데 나 이렇게 공부했고 그 다음에 어 아 이거 이거는 이런 거예요. 공부 이 과목은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의 얘기를 듣기보다 저랑 같이 많이 소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자기의 특성에 맞는 자기만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혼자. 공부를 자기가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해왔더니 성공했더라. 뭐 그런 자기만의 경험이거든요. 그 특수성이 있는 거예요. 특수성이. 예? 그런 겁니다. 무슨 뭐 변호사 시험 합격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 보면 저는 별로 공감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는 공부머리도 원래 있고 어릴 때부터 공부도 열심히 잘했고 그 다음에 뭔가 받쳐주는 것도 있어서 요즘에 로스쿨 가가지고 변호사까지 됐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어떤 특수한 환경과 상황 어 이런 속에서 공부한 게 우리 모두에게 일반화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간접 경험 일망정 어 이렇게 현장에서 많은 분들의 케이스를 접해본 사람에게 차라리 물어보는 게 훨씬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거지. 그런데 뭐 공부법이니 무슨 뭐 공무원이 이러네 저러네 그런 얘기하는 거 거기에 귀동량 안 하시면 좋겠다. 그냥 만약에 그걸 듣게 되더라도 아 그런가 보다. 저 사람은 그랬나 보다.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새겨 들으면 돼요. 그렇게 되면 되는데 그걸 막 추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믿기 시작하면 나랑 안 맞을 수 있다는 거 본인 스스로하고 안 맞는 방법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간혹 요즘에는 공무원 돼도 아 별볼 일 없어요. 별로든데요. 뭐 이런 영상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건 누가 올립니까? 공무원 붙었다가 아 나 이거 안 맞는 것 같아. 그만둔 사람들이 자꾸 올려요. 그렇잖아요. 그만둔 사람들은 감정이 좋아서 그만뒀겠습니까? 마음에 든 사람들은 남아있을 거고요. 마음에 안 들어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공무원 세계 몇 년 해보지도 않고 다 아는 것처럼 이게 전부인 것처럼 해요. 근데 우리 원래 동기부회론에 유인가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공무원 직업이 나랑 맞는가의 정도 이거 주관적인 거예요. 선호하는 정도 어떤 사람은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플러스 값을 갖고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값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갖다가 딱 보고 아 나는 공무원하고 맞는 사람인데 근데 그런 걸 보고 아 나 공무원 별론가 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되게 이상한 판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관이 흔들리지 않으셔야 되고 그럴 때 주관이 흔들릴 때 언제든 문 열어놓고 있으니까 질문 게시판 등등 학습 질문 있잖아요. 공부 방법 질문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시로 찾아오셔서 질문 주세요. 제가 바쁠 때는 바로바로 답을 못 드려서 그게 좀 미안할 뿐이지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안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접근해 주십사 해서 이 이력을 갖다 넣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예금일반 강의하기 전에는 뭐 한 사람이냐 여러 과목을 사실은 강의했어요. 제가 공부도 여러 전공을 해봤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좋아해요. 그냥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이렇게 아는 척하면서 강의하고 이런 거 되게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과목을 제가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경제 빠트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환경 테셋도 했고 여기다 다 안 써서 그렇지 이거 이외에도 많아요. 뭐 경제 경시대회 전문 지도도 해보고 뭐 그 다음에 그 논술 관련된 지도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환경 테스트뿐만 아니라 매경에는 테스트라는 시험이 있거든요. 이게 다 경제 시험이에요. 경제 인증 시험인데 이런 거 다 강의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 제가 강의한 것이 탁탁 다 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디서 굴러다니다가 아 여기에 우연히 강의하는 거 아닌가 아 이런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운해요. 그런 생각 하시면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맞춤형 이력을 가지고 접근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AP? AP가 뭔지는 잘 모르실 수도 있겠다. 그죠? AP는요 미국의 선학점 취득 제도에요. 그래서 유학 갈 사람들이 미리 이제 AP 시험을 봐서 특정 전공 과목에 대해서 학점을 이수하는 방식인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도 제가 경제학으로 해서 지도도 하고 안 되는 영어로 네 어 그러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한 이력들 아주 다양한 경제 과목에 대한 접근을 해왔었다. 강의 시간에 보시면 아 저 사람 경제 모르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아실 거고요. 그런 배경 지식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금융에 대한 어 또 예금에 대한 강의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런 어 자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섰다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요 여기 오지학습법이라는 걸 제가 또 이렇게 어 제가 독창적으로 제안 드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하실 수도 있는데 보고 나면 당연해 보이지만 그 누구도 이런 과정으로 공부하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지만 어 이 원래 공부에 왕도가 없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왕의 길이 없다. 공부는 그냥 자기가 좋을 대로 하면 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수험생활에 합격을 위한 공부에는 왕도가 있더라. 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오랜 세월 이 시장바닥에 있으면서 어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게 사람들이 모르지는 않는 거라고요. 각 커리큘럼들 다 짜서 제시하는 거 보면 대체로 이런 틀인데 이 틀을요 어 강의를 제공하는 공급자들은 알고 짜요. 그런데 강의를 듣는 수요자인 여러분들 수험생들은요. 이 개념이 머릿속에 없으면서 그냥 수동적으로 나오는 강의 보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하면요. 효과적으로 이 강의들을 내 걸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도대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데 어디쯤 왔는지 어 이런 것들을 다 내 머릿속에 내비게이션을 만들어서 이 공부의 어떤 그 이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따라다녀야 돼요. 그렇게 따라다녀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갖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운전할 때요. 진짜 내비 틀어놓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아니 어떻게든 길은 찾아가겠죠. 내비가 시키는 대로 가니까 그렇지만은 효과적이지 못해요. 다음에 내비 끄면은 혼자선 못 찾아가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갔을 때 내비 틀고 시험 볼 수 있어요? 즉 저 같은 강사가 옆에 붙어서 아 얘기해줬잖아요. 이거 2번이 맞잖아. 이렇게 얘기해줄 수 있어요? 제 머리에 뇌를 끌고 가서 여러분들 시험 보실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내비 못 틀어요. 내비 못 트는데 여기까지 가는 경로를 그려보세요. 이게 우리 시험이에요. 여러분들 머리에서 그게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비를 머릿속에 장착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공부한다. 이런 느낌. 그래서 우리 이 강의들이 어 내가 이렇게 주도해서 공부하는데 어 그중에 이게 필요한 강의네. 음 마침 또 여기 딱 알맞춤으로 강의를 여기 에듀에서는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 지금 내가 여기쯤 가고 있어. 아 근데 여기가 아 나의 운전실력으로 봤을 때 아 여기 살짝 언덕이 있는데 내가 이 언덕 잘 못 올라가겠네? 뭐 이런 거. 그죠? 어? 아 여기는 마트 주차장이야. 마트 주차장에 이렇게 요즘에야 차가 스틱으로 운전하는 차가 없으니까 걱정 없지만 저는 처음에 운전했을 때 스틱 차량으로 운전했었거든요. 그때 마트에서 이렇게 차가 밀려가지고 언덕백에서 이렇게 탁 섰다가 다시 출발해야 되면 우와 진짜 그 긴장감이란 장난 아니에요. 차가요 그때는요 브레이크를 떼는 순간 뒤로 왕 밀리거든요. 요즘에는 그게 아니라 탁 잡아주잖아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떼도 거의 1단 기어가 들어간 셈이어서 그게 이렇게 이제 차가 이제 뒤로 밀리지 않게끔 해주는데 웬만하면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발을 떼면 1단이 아니라 0단이에요. 0단 그래서 뒤로 밀린다고요. 그때 그 긴장감 생각하면 진짜 땀이 뻘뻘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진짜 이 스틱으로 운전하는데 언덕배기가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막 요렇게가 나타나요. 제가 초보 운전자 때는 제가 운전 한운전 한다고 자부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초보 때도 초보 티 별로 안 났었거든요. 초보라고 붙인 적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보 티를 낸 적은 있죠. 아주 얕은 언덕인데 이게 그거는 브레이크랑 엑셀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클러치하고 이렇게 잘해서 안 하면 시동이 꺼져버리거든요. 시동이 꺼져버리는데 한자리에서 다섯 번인가 여섯 번을 시동을 꺼먹은 적이 있어. 초보 때 당황했죠. 내가 왜 이러지? 막 이렇게 당황했었는데 되게 높은 언덕도 아닌데 그렇게 이제 시동 꺼먹고 하니까 뒤에 계신 분이 처음에는 빵빵하다가 나중에는 체념하시더라고. 그런 경험도 해봤는데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을 노정을 정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데 마침 또 도와주는 내비도 있네. 내비도 같이 돈 받으면서 보조적으로 돈 받으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가는데 내가 가다 보니까 오 이 길은 내 운전 실력으로 가기가 좀 힘들어. 이런 데가 있잖아요. 혹이요. 뭐 어제 산길을 가는데 너무 꼬불꼬불해가지고 여기에서 차선을 맞춰서 가기도 힘들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럴 때 그럴 때 이제 어떤 구간에서는 그렇게 속도가 늦어질 수도 있고 어떤 구간에서는 또 와 여기는 내가 운전하기 너무 편한 환경이야. 아주 나한테 맞춤형이야. 그러면요. 또 막 쫙 밟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여러분들이 이 계리직을 준비하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노하우 여러분들이 미처 저 어 저 이전에 이전에 형성에 나왔던 그런 배경 지식 이런 게 다 달라요. 지금 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마다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그런데 그 개인차를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왜 생기냐면 본인이 직접 주도성을 갖지 못하면 그러면은 어 이게 그죠?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뒤에 가서 제가 그 말씀을 또 드릴 건데 어찌 됐거나 그렇게 하면서 이 오우즈 학습법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각인하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 나는 이렇게 공부할 거야. 음 내가 가야 될 길은 이 네 개의 큰 덩어리로 나눠볼 수 있어.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각인하시라고 예 제가 계속 얘기는 해드리겠지만 저는 여러분들 옆에 보조적으로 있는 내비게이션 내비게이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뭐다? 여러분들은 어 직접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시는 분이고 다음에 진짜 실전에서는 어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해야 되는 게 여러분이다.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네 단계가 각각 뭐냐 요게 이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제대로 이해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를요 내 입맛에 맞게 정리해보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개인차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더 기억에 남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기본 틀은 다 당연히 또 어 서포트를 하겠지만 여러분들만의 정리 노트가 나와줘야 돼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싶은 게 제 소망이에요. 여러분들의 정리를 제가 옆에서 거들어주는 거죠. 강제하고 이거 스스로 못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일부러 골라내서 어? 핀란드식 교육으로 어? 꼭 완성해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고 어... 그리고 어찌 됐거나 여러분들 스스로라도 이거 다 해내셔야 되고요. 그렇게 한다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거 굳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아까 그랬잖아요. 다 누구나 모르지 않고 딱 들으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지만 진짜 당연한 거 맞나요? 진짜 수험생들이요. 이 가운데 거 안 해요.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어? 암기 안 하고요. 사지 선다니까 나의 촉감으로 어?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쓱 한번 이렇게 문제지 훑어보면 어... 이거 오돌토돌한 걸 봤더니 4번이 맞는 것 같네. 이렇게 찾았을 줄 알아요. 진짜. 아니라니까요. 내비게이션 없이 시험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내 머릿속에 이 노정이 기억되어 있어야 돼요. 암기 필수입니다. 필수. 어떤 수험공부든지 간에 암기가 없는 어... 수험공부는 없어요. 그런 거 있으면 소개해줘봐요. 저도 시험 한번 보게. 암기도 안 하고 시험 볼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잖아요. 아시잖아요. 알지만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이 이해도 어떻게 하시냐면 이해도 제대로 하지도 않아. 그리고 저는 스타일이 여기에 힘 되게 빡 주거든요. 빡 주고 진짜 한 줄 한 줄 다 해석해드릴 건데 어... 근데 이제 그렇게 해드리면은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 나 시간 없어 죽겠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언제 그걸 다 공부하고 시험 봅니까. 그냥 요점만 딱 해가지고 딱 이거 외워라. 그러면 제가 그냥 이해가 안 가도 그냥 좀 기억해놓고 그래가지고 시험 볼래요. 이런 분들도 또 많아요. 근데 그러면요. 조금만 시험 어려워지면 아... 그럼 그건 그냥 추풍낙엽입니다. 진짜. 그래서 이해를 해놓으면 암기할 것도 줄어들거든요. 진짜 실제. 내 머리로 이해하면 그냥 그때 그때 판단이 딱딱 돼요. 그리고 그렇게 안 되는 것만 곤란해서 암기하면 암기의 부담도 되게 줄어들어요. 근데 이 과정을요. 마음이 급하니까. 괜히 그러는 게 아니고 마음이 급해. 마음이 급하니까 이거 어... 어떻게든 한 바퀴 돌리고 어? 그러고 난 다음에 다 생략하고 바로 문제 꺼내가지고요. 적용 과정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 안 하셨어요. 진짜? 그렇게 안 하셨으면 잘 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기말고사, 중간고사 봤던 그런 걸 기억해. 당일치기. 당일치기의 성공의 기억. 분명히 실패를 더 많이 했을 텐데 성공한 게 기억에 많이 남아. 그래가지고 당일치기 할 때 어떻게 공부합니까? 이거... 이거 내용 이해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기존에 기출됐던 거 꺼내가지고 문제를 통해서 거꾸로 그죠? 내용 아 이런 게 있구나. 해설 읽으니까 이런 게 나오는구나. 아 요거 요거 해가지고요. 전체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요기 조금 요기 조금 저기 조금 그렇게 공부하는 그 패턴을 가진 분들도 많아요. 진짜 놀랍게 많아요. 설마 그러려니 하거든요 제가.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현장에서 많은 선생님 만난다 그랬죠. 시험 직전인데 암기가 안 돼 있는 경우 진짜 수두룩하게 많고요. 결국에는 암기 제대로 못해놓고 가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렇게 그렇게 옆에 닥다를 해도 그거를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 귀찮아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이 과정 꼭 기억합시다. 오즈는 왜라고요. 여기 이응 지읒 이응 지읒 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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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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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법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이 과정에 내비게이터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밑에 쓴 거고 제가 제일 여러분들한테 맨날 하는 표현이 합격의 순간까지 늘 함께 하겠다. 이 표현이에요. 합격의 순간까지 늘 함께 하겠다. 제가 한시도 한눈팔지 않을 것인데 시험장에 갈 때만 여러분들이 혼자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저랑 같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가지고 이 커리큘럼 어떻게 짰냐면 이해 과정에 일단은 기초 특강이 있어요. 여기 개념어 잡아드릴 거거든요. 우리가 개념어부터 친해져야 돼요. 이게 외계어 같은 게 이제 막 등장할 거예요. 외계어 처음 보는 단어 뭐 이런 게 나올 겁니다. 내 일상생활 속에서 한 번도 입에 올려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런 단어들이 수두룩하게 이렇게 나올 거예요. 혹이요 내가 주식 투자 좀 한다. 이런 분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나 경제 공부했었어요? 대학 다닐 때 경제학 했는데 이런 분들은 괜찮아. 아 좀 대부분 다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닌 분들은요. 와 이건 뭐 도대체 이런 말이 왜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지? 이거 뭐지? 이런 단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걔네들을 먼저 좀 만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어 특강 열 강 정도 이렇게 준비해서 여러분들 저거부터 이제 만나게 될 거고요. 이게 첫 단추입니다. 그리고요. 이론 강의가 있죠. 이론 강의 50강 정도 이거 많은 겁니다. 예금 일반 하나를 가지고 50강을 한다? 상당히 상세하게 제가 강의하겠다 라고 이제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론 강의에서 진짜 한 줄 한 줄 꼼꼼하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고민해 보면서 넘어갈 거예요. 완전히 이 정독 강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시간 투자 많이 할 거다. 우리 다른 과목도 하실 게 많은데 이거 이론 50강이나 해야 되나요? 싶으시겠지만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게 제일 나중에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단축해 줄 겁니다. 맨날 개념 잘 안 돼가지고 뭐 하다가 다시 돌아가서 개념 보고 또 다시 돌아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게 효과적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처음에 좀 급한 마음을 조금은 가라앉히시고 그렇게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요. 좀 심화적인 거를 좀 빼보는 건데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 좀 어렵게 나올 때 이 관계법령을 가지고 시험 문제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재 보면 뒤에 브록으로 관계법령을 또 소개해놓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관계법령 특강을 또 이제 심화적으로 또 더 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나 진짜 이거 공부 거의 다 돼 있어요. 이런 분들 저는 공부가 좀 돼 있더라도 어 2024년 시험에서 아깝게 좀 이제 합격의 어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 정말 애석하죠.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진짜 그 마음을 그 진짜 그죠 이거 누가 대신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참 이겨내시느라고 고생하셨을 텐데 그랬다면 일단 2025년도 다시 나도 도전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기초부터 초심자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공부하실 것을 권합니다. 대신에 초심자는 강의 보실 때 절대로 배속 늘려서 보지 마세요. 배속 빨리 해서 보시면 안 돼요? 지금 깜짝 놀라신 분들이 있지 지금 제가 말이 막 되게 느리거나 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배속을 막 늘려서 하실 필요가 없어요. 배속을 빨리빨리 해서 하면은요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생각할 여백이 사라져요. 시간의 여백이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도 못하고 그냥 막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백을 좀 가지세요. 강의를 빠르게 돌리지 마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게 드리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있잖아요. 근데 뭐냐면요. 뭐냐면요. 이거예요. 그런데 다시 보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첫 발부터 내가 이거 다시 밟아가겠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첫 단추부터 나 다시 한번 껴볼래. 나 한번 옷 다 입어봤는데 아 그래 맵시가 나게 입지 못했던 것 같아. 그러면 다시 벗고 처음부터 다시 단추 껴보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빠르게 들으셔도 돼요. 이제 굉장히 빠르게 제가 막 이러다가 하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빠르게 빠르게 다 제시하시는 분들도 쭉 따라가셨으면 좋겠긴 한데 그런데 제시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따라가는 것도 다 좋은데 그런데 이게 내년 지금은 2024년에 제가 이제 커리큘럼 가이드 찍고 있으니까 2025년도가 되면 이제 새로운 교환이 발표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새로운 교환이 발표가 될 텐데 그 교환이 발표되었을 때 우정사업본부가 교환됐을 때 개정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예금일반은 제가 봤을 때 되게 크게 개정되고 그런 거 없어요. 사실은 없는데 단어를 좀 순화시킨다든가 뭐 표현법을 좀 바꾼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 그런 것들도 좀 예민하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공부를 해놨는데 어디가 바뀐 건지 좀 찝어주세요 하는 요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갖고 2025 개정상 특강을 우리가 이제 이게 파트간 3개로 지금 교제가 나눠져 있고 다 해서 단어는 큰 단어는 대단어는 10개인데 그게 파트 3개거든요. 그래서 그 파트별로 하나씩 하나씩 가서 한 3강 정도는 꼭 꼼꼼히 한번 봐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리 과정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구조와트를 할 거예요. 지난해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이 기초 특강에서 구조와트를 했었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왜 여기로 갔습니까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구조와트는 제가 계속 써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초에서는 좀 빠졌지만 이론할 때 단어마다 제가 이 구조와트를 맵을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요 이걸 다시 빼서 정리 과정에 이 구조와트를 만드는 작업을 같이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구조와트를 같이 이렇게 만들면서 빈칸도 여러분들이 채워보면서 이렇게 할 거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진짜 파이널 있죠. 파이날 파이날도 다시 구조와트로 할 거예요. 전체 다시 한번 봅시다. 이러고서 회독 한번 늘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구조와트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방식이어서 여기저기에서 계속 쓸 겁니다. 그렇게 이제 봐두시고 그 다음에요 암기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가 구조와트를 정리 과정인데 여러분들한테 많이 맡겨놨던 것을 따로 빼서 구조와트를 정리해다가 확실하게 여기다 못을 박았고 암기는 제가 이거는 뭐 저의 트레이드마크죠. 여러분들 그 북적북적 시리즈 있잖아요. 그죠? 북적북적을 통해가지고 책에다 적어가면서 우리가 암기합니다. 초성 퀴즈 10강 이 전에는 그냥 빈칸으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똥글똥글똥글 이렇게 비워놨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 도대체 무슨 말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옆에다가 초성 힌트를 드릴 거예요. 초성 힌트 그렇게 개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초성 퀴즈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봤고 그 다음에 또 OX가 있잖아요. OX OX 퀴즈 10강 정도 이렇게 할 거고 어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서 요거 이제 암기 특강 이렇게 되고 우리가 북쪽북쪽이 세 개의 시리즈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단답형 빠르게 말하기인데요. 이제 고거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를 이제 우리 뭐 이제 문제풀이 같은 데 이런 때에서 다시 한 번 복습한다는 차원으로 또 빼서 우리가 또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아무튼 이제 아무튼 그 세 개의 파트로 북쪽북쪽이 돼 있습니다. 빈칸 채우기 OX 찾기 그 다음에 어 퀴즈내면 탁 어 우리 스피드 퀴즈 하듯이 맞추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여기 다 녹여낼 거예요. 녹여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적용 과정으로 가보면 이제 문풀이죠. 단원별 문풀 일단은 어 열심히 해봐야 됩니다. 열심히 하고 제가 이제 예금에 어 상대적으로 많은 문항들을 제가 개발해 놓고 있었는데 더 많은 문항들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면서 어 문제풀이 특강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 기출동형 모의고사 볼 겁니다. 시뮬레이션 형태로 기출동형 모의고사까지 해서 완성하는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파이널 특강 들어가겠죠. 물론 순서상으로 보면 자 그래서 오지오지 학습법 이렇게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어 근데 요거요 강의 수는 근데 여기 써드리긴 했는데 예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정하고 있는 거여서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거 경고 문구 예 또 하나 과장 광고 하지 않기 위해서 써드렸습니다. 하다보면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려보고 어 그리고 파이널 특강은 최종 마무리 강좌니까 마지막에 할 거다. 뭐 이런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제 이해 파트를 다시 한번 이렇게 구조화해서 보여드렸는데 기초 특강 먼저 할 거고요. 개념어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요 어 이제 이론 어 이제 기본 심화 합쳐서 했던 이론 예 그거를 갖다가 상세 해설 기조를 유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릴 거고 관계법령 특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정사항 특강을 심화 과정으로 이렇게 이제 묶어놨다 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화틀 어 노트 채우기 형식으로 해서 구조화틀 같이 한번 잡아보고 그리고 이제 어 이제 파이널 어 특강 어 이렇게도 정리해 한 부분인데 요건 타이밍상으로는 맨 뒤다. 요런 말씀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북적북적 안기노트 초성 퀴즈와 북적북적 안기노트 OX 퀴즈 아까 다 설명드렸던 거죠. 한번 요렇게 다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단원별 문풀 요렇게 들어갑니다. 단원별로 어 이제 순서대로 넣어드릴 거예요. 교재 순서대로 문항을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어 이거 내가 놓쳤나 할 때 쉽게 찾으실 수 있게 어 교재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 단원별 문제풀이 강좌가 진행이 될 거고요.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한 기출동형 모의고사를 문제풀이 3회분으로 해서 이제 적용과정에서 어 또 이제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요건 단원문풀 이외에 기출동형 모의고사도 따로 또 이제 존재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거 다시 한번 기초특강이 뭐다 뭐 이런 거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개념어사전 형식이다 라고 봐두시면 돼요. 이제 낯선 이 용어들하고 좀 친해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런 강좌는 역시 교재는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표한 예금일반 교재를 가지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어 샅샅이 낱낱이 다 이제 훑고 간다. 그리고 개정특강 같은 경우에는 어 말씀 드렸습니다. 앞에서 시험 발표 이후에 예 교환이 딱 이제 시험 발표가 이제 일단은 어 일찍 됐어요. 지금은 어 이거 뭐 우정사업본부가 정신 차렸습니다. 그래서 시험 발표는 됐는데 이 교환을 1월달쯤 2월초 1월 말 2월초에 제공해주겠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고가 또 이제 딱 반영됐을 때 그때 해가지고 개정특강 빠르게 제가 이제 교재 싹싹 훑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 이제 개정특강을 진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이거는 특히 제시생 분들이 꼭 한번 보시면은 되게 유용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구조와 틀은 마인드맵 프로그램 이용해서 어 제가 제공을 해드리는데 이 칠판에다 구현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여러분 노트에 구현하기가 좀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단원 맵 같은 형태로 조금 개편해서 심플하게 좀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구조와 틀 에 그리고 이제 북적북적 저절남기노트 저의 트레이드마크 자 요거 초성퀴즈 OX 퀴즈 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어 이제 저절남기노트 채워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 그랬습니다. 예금일반의 단원별 문제풀이 강자 기출문제 총망라 당에 들어가고 예상문제까지 다 들어가고 빈틈없이 에 기존에 기출 안됐던 데까지도 여러분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어 교재 흐름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제공해 드릴 것이다. 빠뜨리는 부분 없이 할 것이다. 실전 계리직 문제와 동일한 형식과 유형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모의고사까지 나중에 장착하면 어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적용까지 하고 가는 거예요. 어 진짜 이제 시험장에 갔을 때 아주 이제 든든한 마음으로 가실 수 있게끔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시 한 번요. 여러분들이 나의 특수성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내 위치가 어디지?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 생초시생이면요. 나 배경직 하나도 없는 생초시생이다. 그러면요. 진짜 방금 말씀드렸던 그 커리큘럼을 차곡차곡 한 발 한 발 간다는 느낌으로 가셔야 되지 남들은 저렇게 빨리 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느릴까요? 이걸로 고민하시는 건 정말 무의미해요. 그런 거 해서 자기 자신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시면 안 돼요. 공부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요. 배경직 하나도 없는 상태의 진짜 생초시생이면 1년 안에 합격하기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공무원 평생 내가 앞으로는 정면도 더 늘어날 거고 한 65살까지 내가 일할 직장을 찾는 건데 그 1, 2년 투자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저같이 이렇게 임시직으로만 평생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와 그 안정성 진짜 부러워요. 그런데요. 그거를 보장받는 일인데 무조건 몇 달 안에 내가 다 승부를 내야 돼. 남들도 그렇게 했대. 이거 중요한 기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공무원 될 마음이 있으면 내 단계를 객관적으로 좀 파악해 보시고 진짜 배경 지식 하나도 없는 생초시생이고 내가 공부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익숙하지는 않고 뭐 이렇다. 오랜만에 공부한다. 이러면 좀 기간을 넉넉하게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세요. 그러나 다만 바로 닥쳐올 그 시험에 합격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할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지만은 이번에 합격 안 하면 난 진짜 끝장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한편으로는 배수의 진이 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부 방법을 굉장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려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빨리 이론 빨리 배송 늘려서 한 번 듣고 그 다음에 이해도 잘 안 갔는데 그냥 문제를 가지고서 어떻게든 부벼보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맞춰야 될 것들까지도 못 맞춰요. 그래서 걱정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수험생활 길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그렇게 먹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 이 정도는 마음 먹었어? 생각하고 그러나 아니 문을 닫고 들어가더라도 내가 당장 빨리 합격하는 게 제일 최선이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는 할 거예요. 그런데 각자의 단계에 맞춰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초시생은요. 진짜 이거는 내가 진짜 기본적인 기존에 기출됐던 것만큼은 내가 무조건 맞출 거야. 이런 정도 느낌으로 가셔야 되고 일반 초시생은요. 일반 초시생은요. 이거는요. 이 경우는 내가 진짜 어떻게든 아주 고난도는 좀 빼더라도 합격에 도달할 수 있는 아주 지능적인 공부 방법으로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재시생은요. 이제는 완벽하게나 합격의 준비를 다 해놓고 갈 거야. 이런 정도로 마음 먹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계에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거 주관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거 뭐 근자감으로 가셔도 안 되고 너무 본인을 또 다운그레이드 해가지고 되게 자신감 없어 보이는 그런 판단을 하시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자신의 치를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초시생은 합격권 재시생은 안정권으로 가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초시생은 합격권으로 가는 공부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요. 진짜 어려운 문제도 섞여 나올 거거든요. 난도 조절을 위해서 그런 거는 일단 내가 신경 안 쓰고 남들이 맞추는 문제 나 맞출 거예요. 이런 공부를 하라는 거고요. 그러면 공부 분량이 꽤 절감돼요. 초시생이니까 처음 하는 거니까 모든 걸 다 섭렵하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어차피 기간 투자가 짧으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맞추는 문제 나도 맞출 거예요. 라고 하셔서 80점대를 노리시면 되고 시험이 보편적 난이도일 때입니다. 시험이 너무 쉬웠을 때 말고 자 그리고 재시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요. 아 이제 틀리라고 내는 문제도 나는 어떻게든 길을 쓰고 맞춰볼 거예요. 이런 식의 마음가짐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무조건 90점대 이상 당연히 맞아야 돼요. 이런 생각으로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초시생은 합격권 재시생은 안정권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 80점대 90점대 제안 드리고 이 점수야 높으면 높을수록 좋죠. 근데 난도가 노말할 때 너무 어렵거나 쉽지 않고 노말할 때 이 정도 기준이면 여러분 합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안 드리는 거예요. 80점대까지 맞는 공부하고요. 90점 이상 넘겨 맞으려고 하는 공부는 정말 달라요. 분량 자체가 다른 거예요. 원래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려 봅니다. 자 그래서 생초시생의 합격 도달 공부 보면요. 시작부터 차근차근 한 그릇씩 하셔야 돼요. 진짜 이거 마음 급해서 중간에 오주오주 다 무너뜨리고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이론 습득을 일단은 잘하셔야 돼요. 천천히 정속도로 이론 습득을 천천히 하셔야 돼요. 이에 갈 때까지 이걸 하셔야 되고 기초특강하고 이론강좌 이걸 꼼꼼하게 정독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일반적 초시생이다. 난 배경 지식이 아예 없는 사람은 아닌데 초시해요. 이런 분들은 남들이 맞추는 문제 나도 맞춘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이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정말 노력하셔야 돼요. 이게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은요. 안 보였던 게 또 보이고 또 보이고 또 보이고 희한합니다. 이게 그렇게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먼저 잘하시고 그리고 정리와 암기에 최선을 다하라. 일단은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있다면 이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하는 과정이 아까 생초시생보다는 좀 시간이 좀 절감될 거예요. 그러면 정리와 암기에 올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일단은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데 재지생이 안정권에 도달하는 것은요. 이제 고난도 문항까지 맞출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진짜 구석구석 진짜 이런 거는 안 나오겠지 싶은 것까지도 낱낱이 보는 거예요. 구석구석 사사시 이론의 독과 암기에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자 문풀 문제풀이 할 때는요. 다다익선보다 단권화 및 오답 체크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문제가 우리 시중에서 구해보면 많지도 않아요. 근데 허전판 문제 많아요. 근데 그중에서도 허전판 문제가 또 많은 비중이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문제 함부로 보지 마세요. 저같이 좀 오랜 노하우를 가지고 이 문항을 개발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좀 보세요. 먼저 보세요. 그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다다익선으로 가지 마시고 일단은요. 단권화하고 틀렸던 거 오답 체크하고 이거 회독 자꾸 반복해서 정말 이 안에서 더 이상 모르는 게 없다 정도 하시면은 그때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여러분들이 다 잘 풀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이 문제집 저 문제집 다 풀어야지 라고 해서 문제 풀고 아 이 틀렸네 한 번 확인하고 던져놓고 안 돼요. 그걸 다 암기를 내 머릿속에다 끝까지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문제집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암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모르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까지 이해와 암기를 더 덧붙이시는 겁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합격 전략 과목 예금 일반입니다. 오독오독 프로그램 방금 전에 봤던 게 다섯 가지의 오독오독이에요. 기초특강이 있고 이론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정리 강좌 있고 암기 강좌 있고 적용 강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 부분을 두 개로 나눈 거죠. 기초와 그 다음에 이론 기본 이론 이렇게 나누고 심화가 거의 약간 격가지로 붙고 이렇게 된 건데 이걸 제가 오독오독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독오독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최단계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뭐 예금 일반 감옥 오독오독 씹어서 삼켜버리자고요. 내 걸로 만들어보자고요. 내비게이션 떼고도 나 혼자 그 길 잘 찾아갈 수 있어요. 험난한 코스 중간중간 있지만 그 험난한 과정도 나 이겨낼 수 있어요. 이런 자신감으로 공부해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예금 일반 이거 일타 일타 수험생이 돼보시죠. 네 하실 수 있겠죠. 우리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의지하면서 열심히 이 길에 정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저는 기초특강부터 여러분들 이제 찾아뵐 수 있도록 양질의 콘텐츠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실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